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아라고 합니다 오늘도 커플 캔디 사이트에서 보여주고 싶은 옷이 있어서 같이 볼까요 바로 이 탑이에요 사이트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섹시 데님 퀄 세트 탑 저는 사실 데님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 많이 기대했어요 같이 열어볼까요 바로 이런 컬셋입니다 되게 예쁘죠 제가 일단 보여주고 싶은 포인트는 여기 뒤에 보시면 밴드가 되게 넓어서 사이즈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컬셋을 몸에 다 붙여야 되니까 이거 중요하죠 와 되게 예뻐요 예쁘죠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 이런 밴드 있어요 몸에 다 붙이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뵙겠습니다 되게 예쁘죠? 입어볼까요? 짜잔 완전 예쁘시죠? 일단 몸에서 다 붙이는 거 되게 좋고 저는 S 사이즈라서 제일 작게 따뒀어요 보여드릴게요 저는 머리색이랑 되게 잘 어울린 거 같아요 바로 잘 형태 입고 싶어졌어요 얘기한 듯이 밴드 덕분에 어떻게 움직여도 안 올라가요 되게 몸에 딱 붙이고 좋아요 댄스 같은 퍼포먼스 할 때 이거 입고 싶은 분은 편하게 입을 수 있는 거 같아요 되게 잘 어울린 거 같아요 너무 좋은 거 같아요 그냥 그리고 오늘 저녁에 맞춰서 너무 너무 맘에 들어요 너무 편하고 예쁘고 색감도 좋고 옷감도 되게 좋고 다 맘에 들어요 구매하신 분 있으면 우리 대게 좀 해주세요 다른 분들도 입는 모습 되게 보고싶어요 너무 좋아 여러분 다음에 제가 뭐 입을까요 댓글 남겨주세요 다음에 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